에어 으 으 으 으 으 예 코닥치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파이팅 건강하고 최고의 그런 지성이 되는거 약속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 만나보는 순서죠 피플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종이접기 교육의 선구자 원조 초통령 영원한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기억에는 색종이 아저씨 종이접기 아저씨 이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생님 얼굴 보면서 굉장히 반갑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학교도 강연 나가고 그 다음에 행사 여러 가지 가족 단위 행사에 종이접기 다니고 그 다음에 청장년들 예전 코딱지들 직장인들 친구들한테 토크 콘서트 다니고 그리고 작품도 조금씩 하고 아직도 그냥 이렇게 종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유쾌하게 지내고 계셨는데 오늘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셨어요 이것 좀 보여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갖고 오셨다고요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거 갖고 오면 우리 예전 코딱지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나무 같은 거 색종이 세 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새 날개 친구들 안녕 이것도 색종이 다섯 장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많이들 했었죠? 예쁜 강아지 아 예 맞아요 극명합니다 그리고 뭐 공룡접기 공룡접기 다 소개할 겁니다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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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판에다가 놓고 흔들면 이렇게 앞으로 가요 펭귄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부메랑 이거 좀 나뉘가 있어 보이네요 아마 지금 보는 분들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만들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한 뭐 UFO인데 UFO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와 이거 그냥 이렇게 접어서 끼우는 거고 이건 뭐 그냥 꼬리 긴 로켓트 로켓? 네 이렇게 잡고 샥 던지면 막 꼬리 흔들면서 날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어린 루프로 했던 것들 주로 갖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색종이 접기 어떻게 연구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다들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이게 큰 회사에 다니다가 디자이너로 이제 뭐 미대에 나와가지고 디자이너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뭐 객기를 부리고 사업한다고 뛰쳐나왔다가 요즘 우리 친구들 말로 폭망했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제 뭐 약간 좀 쉬려고 친구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만 내가 이거를 한번 도전해 본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참 처음엔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깐요 그 나이 뭐 그때가 제가 32일 때인데 나이 이거 젊은 친구가 뭐 색종이 들고 종이 접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저는 뭐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도전해서 오늘 날까지 왔죠 네 근데 주변에서도 사실 광고 대기업 회사 다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갑자기 색종이를 접는다고 하니까 여기들은 반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반대는 굉장히 심했죠 예 뭐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우선 미안했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뭔가 연구를 한다고 이렇게 색종이 들고 있었으니 네 그래도 뭐 하여튼 뭐 여러 군데에서 뭐 하다못해 우리 동창들도 웃긴다고 그러고 뭐 코딱지도 뭐 그렇죠 예 그런데 하여튼 뭔가 모르게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와서 한번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본 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됐죠 네 종이 접기에 굉장히 무한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사실은 그 방송을 하실 때 매번 새로운 걸 들고 나오셨다고 해요 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나요?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속임이라는 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른들의 뒤로 가서 이렇게 뭐 그런 건 저는 싫어해서 무조건 창작이다 창작이다 네 그래서 방송 생활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TV 유치원서부터 뭐 EBS에서부터 다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나와의 싸움에 내가 이겨야 되겠다 예 그런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하려니까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전부 메모를 해놔요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 무지하게 많이 있죠 네 사실 선생님 오늘 뭐 어린이날 저희가 좀 초대를 해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지금 좀 늦게 초대를 해드렸지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예 예 여쭤보고 싶어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리 우리 친구들 우리 꼬맹이들한테는 뭐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편하게 노는 거 예 핸드폰 치우고 컴퓨터 치우고 장난 치우고 무조건 바깥에서 놀아라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그 바깥에서 노는 것들이 전부 사회적인 구성 요소거든요 놀면서 배우는 게 바로 그게 인성이에요 예 국어책에 기억 가르치고 미음 가르치고 표현하러 그건 인성이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 예전 코딱지 엄마 아빠들한테 제가 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들 놀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종이접기도 뭐 잘 접히지 않을 때 있고 인생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살아오신 거 들어보면 굉장히 그래도 잘 풀리지 않아도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거 발견 하셔 가지고 되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 그런 인터뷰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 저는 이제 해볼 거 거의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은 예전 코딱지들이 나를 사랑해 주고 좋아해 주고 네 그거 이상은 더 없을 거 같아서 예 지금 현대대로 이렇게 종이와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거 네 그게 그대로 있었으면 그게 이제 저의 최고의 목표예요 네 알겠습니다 영원히 코탁지들의 종이접기 아저씨로 남고 싶다는 원장님의 바람처럼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희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만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